크리천, 홍자몬, 미스터트롯, 전국노래자랑, 그는 누구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트롯 천재의 홍자몬 불멸의 자기피할성 내가 바로 홍자몬이다. 홍자몬 이름의 뜻 선포한다 내가 바로 홍자몬이다. 과연 홍자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트롯 신동 홍자몬 이름의 뜻을 놓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홍자몬은 과거 한 교회 행사에 참석해 솔로몬 왕의 지혜 말씀을 이름으로 갖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자세한 홍자몬의 이름의 의미는 소개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해 쇼에서 무릎을 튕기는 귀염둥이 홍자몬 미스터트롯 최연소 출연 미스터트롯 티저 촬영 홍자몬 궁금하다 너란 트롯보이 홍자몬 미스터트롯 장난꾸러기 사형제 승민이와 귀여운 장난꾸러기 삼형제 홍자몬은 TV조선 미스터트롯 본선에 출전 올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다. 당시 홍자몬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남자 중의 남자라고 소개했으며 박상철에 항구의 남자를 열창했습니다. 홍자몬 올하트로 1차전 통과 홍자몬 1차전 통과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크리천 임도연 군 KBS 전국노래자랑 홍자몬 과거 홍자몬은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얼굴을 먼저 알렸다. 2017년 7살 나이에 전국노래자랑 평창군 편에 출연 최우수상을 받았다. 리틀 박상철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구성지고 애쓰지튼 목소리 뛰어난 트롯 박자 감각이 높은 평을 받았다. 리틀 박상철 홍자몬 트롯 신동 홍자몬군이 KBS2 불의 명곡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홍자몬은 3월 21일 밤 방송된 불의 명곡 신동 특집에서 자신의 롤모델인 박상철과 함께 박상철의 최고 히트호기인 자우가아라를 열창해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부른 기타 신동 양태안군과 4인조 혼속밴드 목니를 꺾고 일승을 품에 안았다. 2011년생으로 TV조선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한 홍자몬은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능수능란한 무대 매너를 앞세워 스페셜 명곡 판정단으로 나선 KBS 아나운서들을 사로잡았습니다. KBS 아나운서들 가운데 조항희 아나운서는 녹화 전 홍군을 찾아가 4인을 요청했다며 각별한 팬심을 고백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홍군은 무대가 끝난 뒤 박상철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박상철이 부른 26곡을 모두 부를 줄 안다며 박상철의 또 다른 히트곡 한국의 남자 일부를 구성직에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홍자몬 트롯 동요 발표 리틀 박상철 홍자몬군 트롯 동요계 진출 평창의 리틀 박상철로 불리는 홍자몬군이 트롯 동요계에 진출했습니다. 유아동 교육 콘텐츠 전문 브랜드 주니토니는 홍군이 부른 주니토니 횡단보도송 음원을 7월 30일 공개했다. 홍자몬 야구 시구 트롯 신동 홍자몬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2020 신한은행 소울 KBO 리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3차전 KT 대 투산의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 기원 시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5월 2일 방송된 JTBC 예능 아는형님에서는 어린이날 특집을 맞아 어린이 신동 홍자몬과 김태은이 전학생으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홍자몬은 4명을 대표해 안녕 친구들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히 놀러왔고 전학 왔다라며 인사했다. 이후 홍자몬은 자기 피할송 내가 바로 홍자몬이다 를 부르며 구성진 가락을 뽐냈다. 홍자몬은 KBS 전국노래자랑의 악단장님이신 신재동 선생님께서 정말로 작사 작곡을 해주셨던 노래이다 고 소개했다. 아울러 홍자몬은 요즘 근황에 대해 고향이 강원도 평창인데 학교에 못 가니까 엄마 아빠의 명이나물과 오미자 농사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또한 조용남의 1970년 노래 딜라일라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홍자몬은 이후 퀴즈 시간에서 송혜 선생님과 같은 소속사다 라고 밝히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홍자몬 과연 그는 누구인가 출생 2011년 6월 3일 9살 고향 강원도 평창군 가족 아버지 어머니 누나 학력 평창 개촌 초등학교 재학중 소속사 송혜 선생님과 같은 제이 엔터테인먼트 종교 기독교 기독교 신자인 그의 부모님과 누나는 교회를 다니는 대신 밤마다 모여앉아 각기 성경구절 한 절씩 교대로 낭송하곤 했다. 엄마가 뒤늦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가족은 구약 자문 1장 1절부터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가 원주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무렵에도 일가족은 자문의 마지막 절인 31장 31절을 낭송해 자문으로 태교를 하고 태어난 아기 이름을 자문이라 짓게 되었다. 자문 31장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문이는 4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KBS 전국 노래자랑을 시청하곤 했다. 6살 때는 가수가 되고 싶다. 송혜 할아버지처럼 MC 되는 게 꿈이라 말하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문이는 아빠의 폰에서 유튜브를 열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찾아 들으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 노래하고 싶어요라며 조르곤 했다. 자문이의 소원은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평창 동계올림픽 100일을 앞두고 평창읍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린 것이다. 핸드폰으로 연습한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를 불러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최우수상까지 받으며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문이는 이후 KBS 가요무대 아침마당 등에 출연했습니다. 홍자문 가수 데뷔 데뷔 2019년 정규앨범 내가 바로 홍자문이다. 송혜 선생님은 2018년 12월 자문이의 부모에게 자문이가 부를 신곡 하나를 만들어 방송해보자면서 자신의 곡 유랑청춘의 작곡가이자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인 신재동 선생을 자문이가 취입할 신곡의 작곡가로 추천했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이 아이가 금방 큽니다. 어려서부터 소질을 개발하고 가까워 나가야 좋아요라며 취입을 적극 권유해 홍자문의 가수 데뷔가 성사되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소속사 제2엔터테인먼트의 지태식 대표도 곁에서 자문이의 가수활동을 적극 돕기로 했다. 수상 경력 2017년 전국노래자랑 강원도 평창군편 최우수상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산편 인기상 2020년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특별신인상 설특집 전국노래자랑 돌아온전설 최우수상 크리스찬튜브도 홍자문군의 아름다운 가족과 가수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성령님으로 인해 축복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